2021년 4월에 교회에서 저보고 천수자매와 같이 양육사역을 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파동이 일었어요. 천수자매는 사역 능력이 있거든요. 진리교재도 잘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저를 뛰어넘을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천수자매의 사역을 관리한 적이 있는데 자매가 저보다 앞지르게 되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리더가 계속 천수자매를 돕고 붙들어주고 자매가 중요한 사역들을 처리하도록 훈련시키는 걸 보면서 리더가 천수자매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고 속으로 자매와 저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뒤처질 순 없어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들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형제자매들의 사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사역에 관해 의논할 때도 열심히 발언했고요.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제 관점에 동조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양육 사역에서 성과가 나니까 좀 우쭐해졌고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근데 천수자매는 처음 그 사역을 하는 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가 빨리 사역에 익숙해지고 원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뒤처질 게 걱정돼 구체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간단히 대략적인 방향만 좀 말해줬어요. 자매가 본분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제 사역 능력이 자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에 속으로 좋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자매가 조금씩 사역에 익숙해지면서 본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매가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교재도 자주 들었는데 그 교재가 정말 실제적이고 생각도 아주 분명했죠. 그러니 조급해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매 자질은 나보다 뛰었는데 이대로 가면 자매의 본분 성과는 갈수록 좋아질 거야. 형제자매들 다 자매를 대단하게 생각할 거고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천시자매와 같이 형제자매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자매가 어떻게 교재하는지 잘 들었어요. 자매의 교재에 빛빛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자매보다 더 잘 교재할 수 있을지 생각했죠. 한 번은 한 자매가 교만한 성품으로 살면서 남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해 사육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자매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 어떤 말씀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제 체험과 연관시켜 교재해야 할지 열심히 고민했죠. 그런데 저는 마음가짐이 옳지 못했고 항상 천시자매를 이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상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얕은 깨달음을 가지고 교재했고 그 자매의 상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천시자매는 관련된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켜 자신의 체험을 교재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자매는 스스로에게 대조해보면서 그릇된 상태를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아니라 그 자매만 깨우쳐주시는 걸까? 앞에 나서는 건 다 그 자매가 하니까 형제자매들도 내가 자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아. 이런 생각에 저는 기회가 오기만을 노렸어요. 다음번에 다른 형제자매한테 문제가 보일 때는 꼭 능력을 발휘해서 저도 진리를 교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자매가 자신은 책망과 훈계가 임했을 때 사람과 일을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침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잘 교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천시자매가 먼저 교재를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실제 체험과 연관시켜 비피춤이 있는 교재를 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먼저 다 해버린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이해와 인식을 대충 몇 마디 덧붙이기만 했어요. 예배가 끝났을 때 천시자매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질투가 나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배 때 형제자매들이 천시자매의 교재에 동조하던 모습이 떠올라 우울해졌죠. 아무래도 저는 천시자매한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제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우쳐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예배 때 말씀을 봤어요.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것은 사악한 사탄 본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적인 행위로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폐교된 인류는 누구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고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명예와 이익, 지위를 다툰다. 사탄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 따라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원칙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사탄 성품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사탄 성품은 이미 내 사상을 주도하고 내 행위를 지배했다. 사탄은 이미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올감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에서 폭로한 게 바로 제 실제 상태였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1등을 다투며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남과 비교하고 앞서려고 했죠. 전시자매와 협력하던 때를 돌아보면 저는 한때 자매의 사역을 관리한 적이 있으니까 사역 능력 면에서든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든 자매한테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매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저보다 못하는 걸 볼 때는 우쭐했고 자매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다 형제자매들의 지지까지 얻는 걸 볼 때는 질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매와 제 자신을 비교했어요. 또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해서 제 자신을 뽐내고 형제자매들의 우러름을 받으려 했고요. 근데 저는 마음가짐이 옳지 못했고 명리를 다투는 데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미건조한 글귀와 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형제자매들이 제 교제를 들어도 아무 도움을 얻지 못했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는 깨우쳐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반항하며 대항했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이성이 없을 정도로 교만하다는 걸 깨달았죠. 교회에서 저와 천시자매한테 양육사역을 맡겼으니 마땅히 자매와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각자의 특기를 발휘해 같이 본분을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 천시자매보다 못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매를 뛰어넘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을 생각만 했어요. 마음속으로 늘 지위 때문에 끙끙 앓고 체분분과 교회 사역은 한중에도 없었죠. 저는 정말 이성이 없을 정도로 교만했어요.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 하나님의 혐오를 샀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천시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해 본분을 제대로 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했죠. 그 후로는 저보다 뛰어난 천시자매의 진리교제 또 다시 명리를 다투려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제 내적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본성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명리를 다투는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저와 천시자매는 같이 형제자매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자매가 교제하고 저는 약간 보충만 했었어요. 한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울해졌죠. 앞으로 저는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다 하는 생각에 그 상태를 돌리고 싶어 저는 몰래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교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는 제가 천시자매보다 못하니까 사역을 감독하고 체크하는 데 공을 들여서 양육사역의 효율을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 사역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사역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체크할 때마다 천시자매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분에서 천시자매보다 좀 더 성과를 내게 되니까 저는 다시 교만해졌어요. 저도 천시자매보다 그렇게 뒤처지진 않는 것 같으니 이제 진리를 교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자매를 이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한 번은 예배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매번 천시자매만 돋보이고 나는 들러리만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 자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릇된 마음가짐 때문에 자매의 문제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교제를 하다 보니 한참을 교제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형제자매들은 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채고 명예, 지위 때문에 파트너와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본분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제해 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지적을 듣고 정말 씁쓸했고 또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바람에 사육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교제할 시간도 없어 흐지부지하게 예배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 때 제 모습이 떠올라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어요. 스스로를 뽐내고 천시자매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고 예배 시간을 다 쓰는 바람에 사육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구나. 예배에서도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고 내가 교회 사육과 교회 생활을 교란한 것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괴롭고 또 고민스러웠어요. 이 폐계 성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계속 명리를 다투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천시자매가 사육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 상태가 안 좋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또 여기저기서 넌 짓이 천시자매한테는 향상심이 없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요. 결국 자매는 더 소극적으로 변했죠. 저희 사이의 틈은 점점 더 벌어졌고 서육성과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나중에 제 상태를 알게 된 리더가 저보고 명리를 다투며 파트너를 배척하고 있다면서 그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책망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진실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깨우쳐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말씀을 봤어요. 너희 각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올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너희는 또한 매우 난폭하여 모든 구더기 속에서 제멋대로 활개치며 안락한 곳을 찾고 자기보다 작은 구더기들을 삼키려고 망상한다. 너희의 마음은 음엄하고 악랄하기가 창에 깊은 물속을 떠도는 유령들보다도 더하며 걸음더미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잡고 살면서 위아래의 모든 구더기들을 편안할 틈없이 방해하고 서로 사륙전을 버린 후에야 조용해진다. 너희는 자신의 지위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걸음더미 속에서 서로 공격을 일삼으니 그렇게 싸운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에게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나를 등지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봤자 걸음더미 속에 사는 작고 더러운 버러지가 아니냐. 설마 날개라도 돋아 하늘을 나는 흰 비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의 대조에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계속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예전에 제가 천시자매 사역을 관리한 적이 있으니 모든 면에서 그 자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뛰어넘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했죠. 양육 사역을 체크할 때는 그 자매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예배 때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제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한테 형제 자매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예배 효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그런 건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 자매가 사역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는 도와주기는 커녕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고의로 자매를 깎아내리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매는 점점 더 소극적인 상태에 빠진 거죠. 정말 저한테는 일말의 인성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주제도 모르는 구더기들 언제나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비둘기들 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못나고 염치를 모르는 존재였어요. 저는 제가 진리의 실제가 얼마 없고 형제자매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늘 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했어요. 그러니 결국 그 자매한테 피해를 주고 교회 사역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죠. 생각하면 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자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저크리스도를 폭로한 말씀당성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 저크리스도가 받대는 명언은 무엇이겠느냐. 나는 경쟁할 것이다. 경쟁하고 또 경쟁할 것이다.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크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경쟁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심부름꾼이요.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다. 저크리스도의 성품은 이렇다. 즉 교회에서 우선 먼저 누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미천이 있는지 누가 은사나 특기가 있는지 누가 생명진입 측면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누가 명망이 높고 관록이 많은지 누가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누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모두 그가 경쟁하고 다툴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요컨대 저크리스도는 어떤 사람들 무리에 가든 바로 이런 일을 하려 한다. 제위를 손에 넣고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언권과 결정권을 손에 넣으면 기뻐하는 것이다. 저크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혐오스러우며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양심도 이성도 없고 진리도 전혀 없다. 저크리스도의 행동을 통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에게는 정상인의 이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령 진리를 교제해줘도 그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가 유일하게 즐겨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숭상하는 명예와 지위이다. 그는 지위의 복을 노릴 수만 있다면 만족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 속에 있든 사람들이 그의 빛과 열 특히 남다름을 알게 하려 한다. 그는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의 추대와 찬사 악망과 숭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런 사람은 뻔뻔스럽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크리스도가 누구와도 협력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기 위해 늘 사람들 사이에서 맨 앞에 서려고 하는 성품이 흉악한 자들이자 하나님이 내치고 저주하시는 대상이라고 폭로하셨어요. 돌아보니 저도 저크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더라고요. 교회에서 저와 천시자매가 같이 협력하도록 암배했는데도 저는 혼자 돋보이려고 했고 천시자매가 눈에 띄지 않았으면 했어요. 자매가 진리를 명확히 교제해 형제자매들의 동조를 얻는 걸 보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매가 교회에 있는 한 제가 빛을 볼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아 자매를 경쟁상대로 생각했고요. 자매가 사역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매를 배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해 자매가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했어요. 제가 계속 자매를 배척해 자매의 내적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는 커녕 자매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제가 주도권을 잡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고의로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자매의 본분열정을 사그라들게 했고 자매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자매한테 큰 해를 끼쳤죠. 저는 권력 독점 천상천하 유아 독점 이라는 사탄의 독소로 살면서 앞에 나서려고 만 했어요.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상처를 준 거죠. 저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었어요. 교회에 수많은 저크리스토를 떠올려 봤어요.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지위만을 중시하면서 남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얻으려고 해요. 누군가 자신을 뛰어넘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죠. 자기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비열한 수법을 써서라도 상대를 억압하고 괴롭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께 드러나고 도퇴되는 거죠. 저는 항상 형제자매들의 우러름과 지지를 받고 싶어 했어요. 또 파트너를 억압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요. 제가 걸어온 길은 저크리스토의 길이었어요. 리우치지 계속 명예와 지위를 다투며 교회사역을 교란한다면 마지막에 저크리스토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하니 겁이 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다 또 말씀 낭송 영상을 보고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리를 추구하고 또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고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공허함과 인류의 패괴된 진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성과에 도달해야 진정으로 명예와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패괴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에게 진리가 없으며 부족한 점도 드러내는 패괴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리 추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또 스스로를 꾸미고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무엇이든 잘한다는 착각을 준다면 이는 무척 위험하다.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너는 스스로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감하게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내게 연약함과 드러내는 패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너는 평범한 사람일 뿐 조인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가 사람으로 처신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이성을 갖춘 사람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업무 기술에 능하고 원칙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마땅히 책임감을 갖고 그 분야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어와 비피춤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어 본분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형제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면 본분을 이행하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 처신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혼자서 일을 성사시키기란 어려워서 어떤 분야든 무슨 일을 하든 옆에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하튼 좋은 일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쉬운 것이다. 이 밖에도 사람의 자질로 일을 수 있는 것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아무도 모든 것에 능통할 수는 없는 법이다.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누구든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성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너를 도와주고 지적해준다거나 참고할 만한 의견을 낸다거나 너와 협력하며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일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실수를 덜하고 시행착오를 덜하게 된다. 이는 좋은 일이다. 말씀해서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제 부족한 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대하며 제 위치에 서는 거죠. 또 일이 닥쳤을 때 교회의 이익과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많이 생각하고 천시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해서 같이 교회 사역을 지키며 제대로 본분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예전에 천시자매의 사역을 관리한 적이 있고 사역 경험도 좀 있지만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실제적인 체험도 없고 많은 문제를 간파하거나 해결하지 못하죠. 이건 제 부족한 부분이니까 인정하고 직면해야 해요. 근데 천시자매는 진리교제에 빛빛춤이 있어서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 자매를 지지하고 협력해서 자매가 장점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저도 자매의 장점을 본받아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제 생명 진입에도 그렇고 교회 사역에도 도움이 되죠. 그 후에 천시자매와 협력하면서 형제자매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교제할 때면 의식적으로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아는 만큼만 교제했어요. 그 자매의 교제에 피피춤이 있으면 자매가 교제하게 하고 저는 보충만 했고요. 형제자매들이 자매의 교제에 동조할 때면 비교심리가 들곤 했지만 바로 제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배반하고 교회사역을 위주로 하면서 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질투심이 그렇게 커지지 않고 자매와 비교하려는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자매와 같이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패개성품에 얽매이지 않고 제 몫을 다할 수 있었어요. 사역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천시자매와 협력했어요. 자매가 사역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해결했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 양육사역의 성과가 점점 좋아졌고 저희도 조금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여러분께